김 민석의 미스터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연구기관입니다. 북핵위기 심화 및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 등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7년 7월 1일 개소했습니다. 연구소는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과 연계해 학술행사를 개최하며 정기적으로 자문회의를 열고 다양한 시각과 차별화된 이슈를 제시합니다. 연구소 사람들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 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현재은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연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 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 안보, 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 안보 분야 취재와 기사를 쓰고 있다.